4. 죽을 싸. 저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멜로디와 함께. 함께 해주실 거죠?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나 아직 아픈다는데?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많으니까. 끝. 왜 마무리 지었어? 문광이 형의 말을 듣고 영광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 앞으로는 사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분위기로. 분위기로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산뜻한 노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 7명 모두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게 윤광 씨랑 창섭 씨. 네. 창섭 씨. 네. 그냥 처음에 결정됐을 때부터 약간 좀 나도 하고 싶다. 아니. 주인공을 나도 하고 싶다. 주인공이야. 딱히. 밤새고 싶다. 네. 열심히 나도 하고 싶다. 그리고 열일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멤버들 대신해서 일을 하고 싶다. 다른 뜻은 없었고. 다른 뜻은 없었어요. 네. 굉장히 그.. 다른 뜻은 없었어요. 굉장히 그 일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는데 결론은 제가 하게 됐고요. 잘 됐어요. 무엇보다 이제 조부아 씨가 외모만큼이나 마음씨가 굉장히 아름다우셔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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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부아 씨가 굉장히 막 밝게 계속 만들어주셨어요. 엔돌핀이세요. 아우. 봄날의 날씨처럼. 이제 그분 한 번이 웃으시면 온 남자 스태프 분들 다 웃으세요. 마법을 부르시네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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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어우. 정말 저도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그래서 정말 어우. 정말 저도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촬영을 임했고요. 어. 이제 봄날에 어울리는 이제 뮤직비디오의 노래와 또 어울리는 화사함을 만들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당시 이제 저희가 청순함을 동조하려고 맨발로 찍었죠. 양말을 잡았고. 윤당이 발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너 발 흔들었어. 너 발 흔들었어. 윤당이 발 냄새가 진짜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윤당이 발가락이 되게 느끼게 생겼어요. 발가락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발가락 이렇게. 7명이니까 35개 발가락. 왜요? 70개. 70개 발가락. 한 명당 10개. 저희가 한 발로 서서. 70개 발가락. 70개 발가락. 에이핑크 봄이가 너무 노래가 좋아서 울었다고. 봄미 누나가 봄이 와서. 봄이도 왔었죠. 슬프 봄이다. 슬프가 봄이다. 저는 꽃을 굉장히 좋아서. 저요? 아니 제요. 봄날에 할머니랑 지하철 타고. 밥도 먹고. 타고. 좋은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서. 형님의 생각이 나요. 상섭이 형? 어? 나도 상섭이 생각했어요. 상섭이. 상섭이잖아요. 그리고 요새 또 많이 얼굴이 순해져가지고. 맞아요. 귀여웠어. 되게. 꽃같이. 걷꽃이 막 달려있잖아요. 창섭이 얼굴이 막 달려있을 것 같아요. 벚꽃? 징그럽다. 되게 징그러울 것 같아. 네. 그랬구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봄미의 저를 생각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둘만요. 네. 고마워요. 화이팅! 네. 봄취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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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봄취기까지! I love you! Thank you! 클릭! 클릭 클릭! I wanna be an outsider.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BAM! 하하하 비슷해